니아와키 사쿠라 야부키 낙오 하이 뭐야? 혼다 히토미 하이 아다시です 다 보이는데 일본인 이 세 명 일본 친구가 일본인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토치기 출신 혼다 히토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니야 라고 놀랐다 너는 천천하게 한국인이야 아아 아아 준비된 것만 한거지 아니 인사하서 일본 친구 아 일본인 멤버ですか? 하이 쏘데스 자기소개 원해가이시마스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히토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잠깐만 쟤 너무 거짓말인게 오잘나 아 너무 재밌어 일본에서 케이크가 하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 같이 말할게 안녕하세요 에서이콜입니다 나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고마워 근데 이번 친구는 지금 와서 일본인 흉내내기는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야 다들 앉아봐 일본인 멤버들도 한국어 얼마를 다 잘하는데 그치 그치 꼬니쥬아 니코니꼬니 어 야 일본사랑 그렇던데 어 딱 그치 딱 짧게 자 우리 먼저 소개해도 될까? 어디에서 자러 왔는지 소개해봐 어 알겠어 안녕 세상에 안녕 여인 국민 여자분들의 사랑을 받아 태어났고 해서 전학은 국민 퀵돌? 자 3번 치고 3번 치고요 하이 Konnichiwa Watashiwa Honna Itumi desu 니코니코니 어 저기다 진짜다 3번 1번 3번 아니 아까 말이야 3번 친구 Konnichiwa 니코니코니 아 3번 치고였어 Konnichiwa까지 연구하면 완전히 한국뿐이시고 자 사쿠라 그냥 니코니코를 해봐 응 응 니코니코니 야 너무 잘못했어 야 너무 잘못했어 재현이 있었는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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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Konnichiwa 니코니코니 아 없잖아 어 Konnichiwa 니코니코니 어? 어 1번 뿐이시다 약간 일본 100% 그치 반다 7번 치고 그러면 한국말을 좀 보내속게 한번 해보면 안 돼 안녕하세요 I'm the Yabuki Nakka 어? 어? 뭐라고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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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nichiwa Honnichi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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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nan 니코니코니 네? 니코니코니 네? 한국뿐이야 한국말..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말을 약간 하하하하 자 9번 9번 친구 네! 니코니코니 9번? 9번 도 9번? 9번? 얍고 어서 아 9번은 아니래 아니아 같이 한 끼집쇼 찍었잖아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발 9번 친구는 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한 끼집쇼에 출연한 누구이신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르니까봐 10번 친구 9번 친구는 알아 Konnichiwa Honnichiwa Honnichiwa Niko-niko-nichiwa Heo-ki nakku 오 완전 일본사람인데 11번은 일본인 오오 일본인ですか? 네 왠만하면 자기 일본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아 네 예 예 좋은 곳입니까? 네. 일본 집이 어디에요?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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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용기 내서 12번 본인 소개 한번 11번? 이거 이제 유엔티에서 나와 18번! 한국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마 멘션이 되었을까? 코치라에 미기야 멘션에 사서였으면 코치라 이쪽에 미안한데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중학교 어디 나왔어? 도쿄는 장안 고등학교 장안 고등학교 아 도쿄에도 장안 고등학교 아 일산 출신이구나 아 일산 출신 12번 1번 친구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누가 진짜 혼다이 좀 일까 12번 친구 아 1번뿐이네 아 아 아 아 자 과연 아 아 아 아 아